우아하고 도도하게 아우디처럼 지금 출발합니다. 최서영 아나운서와 왠지 잘 어울리는 우아하고 세련된 차. 아우디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. 이게 밖에서 딱 들었을 때 디젤 차가 좀 시끄럽잖아요. 근데 시끄러운 건 일단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차 내부는 뭐 그렇게 당연히 소음이 크지는 않고 밖은 조금 시끄러워요. 근데 그게 좀 듣기 싫은 소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잔잔하게 소문이 들린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게 귀에 거슬리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아우디가 좀 다양한 변속기를 내놓기로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운전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. 자동 변속을 해주는 이것 때문에 또 좀 속도를 즐기고 싶다. 스포티한 운전 감각을 원한다 하면 좀 또 그렇게 맞춰주고 그러니까 BMW의 운전잼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거랑 벤츠의 편안한 승차감? 이거를 딱 합쳐놓은 게, 장점만 합쳐놓은 게 아우디라고 했었죠. 쓸모없는 기능이 없어요. 딱딱딱딱딱딱 필요한 것만 딱 있거든요. 디자인도 딱 깔끔하게, 간결하게. 이런 게 좀 딱 예쁘고 여자들이 좀 날씬하게, 날렵하게 딱 빠진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잖아요. 뭔가 하이힐 앞코 같지 않대요. 예쁘죠. 썬루프를 열고 바람을 느끼기 위해 도심을 달리는 최서영 아나운서. 그녀가 꼽낸 아우디의 매력은 무엇일까요? 그리고 좀 여자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. 벤츠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조금 아직 너무 나이가 어린 것 같은 그런 기분? 조금 나이가 더 있어서 타야 될 것 같고 BMW는 남성적인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. 근데 아우디는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타도 그냥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가?